아, 그래요? 빨리 먹어야지. 음악 없이 먹어도 되나? 너무 맛있어. 음악 없이 먹어도 되나? 너무 맛있어. 음, 맛있네. 맛있네. 잘했네. 어우, 자주 해 주세요. 자주 해 주세요. 맛있겠다. 나도 막 침이 넘어, 똑똑똑 넘어가는데요. 고구마. 음! 아, 왜 안 먹어. 먹는 게 그래. 그래도 당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게 끓인 건데. 어? 다 난 것 같아, 지금 막. 막 이렇게. 어? 지통도 없어졌어. 오우, 야, 내가 나네. 인터넷적으로 그냥. 아버는 불안한 말이 있어. 어? 그건 뭐야.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을 한다. 막바니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런 선의의 거짓말은 애교잖아요. 아니, 맛있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기특하잖아요. 글만 쓰는 사람이 주방에 와가지고. 아, 근데 맛있네. 맛있어. 국물이 아주 신곡이네. 혼자 먹기 진짜 아깝다. 여보, 이거 흥분해 줄 것 같아. 여보, 이거 닫아서 이렇게. 아하. 넣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걸 눌러. 오케이. 아, 이제 병신물. 혹시, 혹시 이제 서로가 나이를 먹었으니까. 제가 또 없을 때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앞니를. 그랬을 때 혼자 있을 시간이 있을 때도 그거 못 열어서. 밥 못 먹을까 봐. 그럼 다시 한번 해 보자. 넣고. 이리 와. 밥 못 먹을까 봐. 아기 같아. 뭐야. 어제리 또 있어. 응. 오케이. 됐지? 응. 그러면 이제 열어놓으면 안 돼. 구두니까 닫아놓고 다시. 오케이. 오케이, 100점. 오늘 100점. 만점. 혼자 있을 때가 없겠지만은. 물을 잃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나 이렇게 왜 뭉클하죠? 마음이 짠하고. 또 많이 더 가르쳐줄 거예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법으로.